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의혹과 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여야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모습 잠시 보시죠. 핵심 수사 대상 이렇게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증거가 나왔습니까? 규명을 해야 될 지점이라는. 증거가 나왔습니까? 자, 증거가 나왔습니까? 규명을 해야 될 지점이라는. 규명을 해야 되는데 증거 나오기 전에 규명하기도 전에 핵심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자, 야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의 개입설의 근거로 주장하는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11일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가 만나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을 캡처하고 다운로드한 전체 143건 가운데 106건이 바로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나기 바로 전날 그러니까 10일 밤에 106건을 다운로드하거나 캡처한 것이 집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볼 때는 이 106건이나 10일 날 바로 만나기 전날 집중적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캡처를 했기 때문에 결국 다음 날 만날 박지원 원장에게 주거나 보여주고 의논을 하기 위한 그런 자료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충분히 저는 의심할 수 있다고 보이고 상대가 국정원장인데 8월 11일이면 휴가철이기도 하지만 당시가 남부연락사무소가 개통이 됐다가 다시 또 끊기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큰 변수가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뭘 떠나서 국정원장을 저렇게 독대를 할 수 있다고 정심 식사를 하면서까지 단순히 티타임도 아니고 그거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거나 아니면 뭔가 큰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려고 한 약속이 아니겠느냐 충분히 저는 의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휴대폰을 들고 가서 그거를 직접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게 익숙하지만 나이 든 분들은 그게 익숙하지가 않을 수가 있고 그러면 캡쳐를 한 것을 출력을 한 어떤 출력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캡쳐를 했을 때는 뭔가 좀 더 누구한테 설명을 하기 보여주면서 설명하기가 수월했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충분히 뭔가 다음날 약속을 대비해서 이런 캡쳐라든가 다운로드를 했지 않겠냐 하면 저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8월 11일이면 이게 제본지 그냥 보여줬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6월에 유스버스 기자하고 사담을 하다가 나온 얘기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나서 7월 한 달 정도 굉장히 자기가 고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8월 11일이면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했을 후에요. 상당히 큰 변수가 작용을 한 거죠. 여러 가지가 의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 준비가 아니었겠냐. 그 누군가는 바로 다음날 만난 박지원 국정원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의 만남에 성격을 두고 여야에서는 주장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모라는 건 가장 쉽게는 국정원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코칭하는 것 자체예요. 지금 이걸 만약에 의논을 했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코칭을 했다면 그거 자체가 국정원법 위반으로 사실은 구속사유에요. 실제로 국정원장하고 식사한다고 해서 막 다 100% 정치 얘기하지는 잘 않습니다. 저도 박지원 원장님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요. 애 잘 크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 100%라고 그렇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손 변호사님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정황적으로 볼 때 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성은 씨에게 무언가 작은 코칭을 했다. 조언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여당 의원들 주장을 보면 밥 먹었다고 다 공모하고 그런 거냐라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 자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 행위에 따라서 법률평가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국정원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치관여죄라는 제명으로 7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에 처할 수 있는 행위를 정치관여 행위라고 열걸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은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 의견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론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비방한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이거는 이제 금지된다. 이것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되게 돼 있다는 건데 두 가지죠. 만약에 허위로 조작된 증거이나 아니면 허위 내용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보를 하라 또는 어떤 신고를 하라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게 정치관여죄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그것이 아니라 박 원장이 이렇게 이런 증거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범죄로 신고할지 말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했을 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조언, 변호사도 할 수 있는 조언, 예를 들면 공수처를 가라, 대검 감찰부에 검사의 징계를 요청하라 이 정도의 답변에 그쳤다고 한다면 이것은 통상적인 어떤 질의 답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치관여 행위로 볼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가 핵심 사항입니다. 그건 두 사람밖에 모르잖아요.